시원 좋다? 돌려줘 밥이 진짜 맛있다 오빠 뭐였지? IMFB 이랑 싹 반대 근데 반대여도 궁합은 좋대 어, 제일 좋대 나랑 천생이었던 그거 그럼 사귀어 ESJ가 마음에 없는 말을 안 해 진심이었던 거야? 아니요, 아버지 2인이랑요 대국폴탕 2인이요 이렇게 네, 두 개 대국폴 2인이랑? 네 낙지깃밥 따라주세요 이거 뭔가 맛집의 기원행이 웃도는구만 진짜 아, 이게 뭐예요? 수고란 우와, 대박 우와 그냥 푹 첫 먹어요? 네 아, 진짜 꼼꼼하네 나랑 안 맞는 친구인 것 같아 아, 진짜 꼼꼼하네 아, 진짜 꼼꼼하네 아, 좋아하지 이게 오빠의 마음이야 감동이지? 감동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? 오, 이거 진짜 맛있게 똑같아 들깨 들깨 어, 이건 뭐예요? 버거? 어,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이게 떨어져 가길래 이걸 만들어버려 아, 반찬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? 아, 반찬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? 아, 반찬 주디어 진짜 맛있다 내 이름 걸버리기 때문에 나 사랑님이 이미 해줘서 다 만들어요 지금 다 담궈야 맛있지? 맛있다 밥 세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일이 있었냐면 여섯 명이 공? 내가 아빠 그렇게 잘 먹어요? 와, 어마무스라네 엄마들이 저도 열 개 먹을게요 에이, 어떻게 열 개를 먹어, 사람이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구만 이거 다 진짜 맛있다 지워줬다 돌려줘 맛있다 응, 깔끔하다 맛있어 응, 맛있는데 맛있어 나와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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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이 오빠들이 얼마나 승리 중한 거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? 이거 너무 감동이야 영원을 왔다 갔다 버리고 오빠, ESTJ가 마음에 없는 말을 안 해 진심이었던 거야? 응 오빠 뭐였지? IMFB 이랑 싹 반대 근데 반대여도 궁합은 좋대 어, 제일 좋대 나랑 천생연분 그거 그럼 사겨 그건 좀 놀란이 되겠네 그리고 극단적이야 농담이야 IMFB는 이걸 농담이라고 던지는 거거든 오빠 몇 살이야? 명맛살이다 IMFB는 이게 장난이라니까 이제야 인생이 장난이냐? 이런 밥 진짜 오랜만에 본다 손도 안 댔네 손은 원래 안 돼요 손은 원래 안 돼요 손가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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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고 물어봐 네,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깔끔해요 네, 깔끔해 괜찮아요? 네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기 맛 아기 맛 아기 맛 아기 맛 밥이 진짜 맛있다 오우 맛있어 아기 맛 탱 탱 그러니까요 먹을 줄 안의 어르신이 yourself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, 깔끔한 걸로 맛있는 거 당면이 이렇게 잘 자르세요. 음..음정 탕수산물이야. 음정 탕수산물이야. 음정 탕수산물이야. 오우, 좋아. 그 향이 매운이 맛있지? 네. 아주 훌륭합니다. 안그럴 것 같으면선 맛있어. 네. 이제 낙지가 4마리를 넣어줘야 해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? 원래 1인분을 그래서 못해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2인분이 2마리씩 떠서 잘라서 비비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1인분 밖에 없어 난 낙지 비빔밥이라서 조금만 한 거 넣어서 나도 그건 줄 알았어 그거 다 넣고 밥을 비비는 거예요 낙지가 왜 이렇게 많아? 낙지가 왜 이렇게 많아 술먹을 줄 알아봐 아스타를 앉아 해서 그 삶아 그러니까요 막걸리로 고구마 조금만 가져가줄게 당부를 꺼내줘 그럼 들어가 어휴 감사합니다 뒤집어 약간 동태탕 동태탕 엄청 자극적이지 마 엄청 자극적이지 마 지금 잘 먹 Savage 이 양념이랑 이 양념은 다르다? 응 얼른 비벼 봐. 감사합니다. 이거 먹어도 돼? 어, 거기다 넣어? 커피 들어있는데? 난 이거 불편하던데? 희재랑 이걸로 내가 토론을 한 적 있어. 우유 먹던 카드 콜라로 토론이라고. 쉐킷쉐킷 해가지고. 내가 항상. 여기 갖고 먹지 뭐. 우리 집 음식 괜찮어? 아, 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, 형님. 아고찜을 소자로 시킨 게 후회돼. 아아. 지금 한 번은 방송국에다가 뭐 차려가지고. 뭐 조금 돈, 뭐 이렇게 다 낫는다고. 아, 돈을 달래요? 밤새로 돈을 달라고 해. 어, 돈을 달래. 내가 왜 돈을 짓거려 하자고. 맞아. 내가 돈을 바꿔 먹었거든. 맞아요. 돈을 달래. 여긴 아침부터 해요? 어? 아침부터? 아, 멋질러. 막 늦게. 야, 근데 다리긴 했다. 기름을. 근데 여기 주부에서 하시려면 힘드시겠다. 그렇지. 골프 잔이 있으니까. 아마 주말에 손님이 많아. 응. 점심시간이어야 돼. 좀 놀릴 수 있어. 구제비 너무 먹고 싶은 맛이야. 진짜 너 배는 불러? 응. 아침부터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응. 먹으니까 졸려. 너무 맛있어. 그렇게 먹어도 사람찌고 얼마나 좋아. 아, 저 별로 안 먹었어요. 셋이서 이 정도면 맵지 않아요? 응? 아, 그래? 어. 이 낙지 비빔밥이 낙지 두 마리에 밥 한 그릇 먹으면 엄청난 양이야. 아, 그래요? 응. 아니, 그 공깃밥 보세요. 어디 있는지. 다섯 개 먹었어. 아유, 나한테 그래요. 혼자 다섯 개 먹었다니까. 열심히 먹어요. 그럼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은 만큼 힘을 쓰게끔 돼 있어. 지금 아침 새우부터 일하고 와가지고 네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또 뭐 먹지? 그냥 먹고 싶었거든. 안심니? 응? 확실해? 제이언이는 맞은 preser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